이 장바늘 미석대는 아오니를 보여주려고 하겠다 나는 봐줌이 없는 그런 아오니예요 뭐라는거야 네 네 하나 둘 셋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부르사즈 술래잡기 아오니 저택을 할 겁니다 오늘 같이 네 오늘 컨텐츠를 같이 진행하실 분들 만나볼까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루루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빨라?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진희대님 부르사즈 해보셨어요? 아니요 안해박사 아 안해봤어도 했다고 해요 아 안해봤어요 부르사즈 해보셨어요? 아니요 안했어요 그래도 했다고 해야지 시영자들이 공감하고 성의가 있어보일 거 아니야 빨리 했다고 해요 아니요 부르사즈 많이 해봤습니다 아 저 대가랭킹 1위예요 왜 거짓말이에요? 방송이 장난이야? 방송이 장난이에요? 어느 정도에 맞추란 거야? 그렇게 시청자들한테 거짓말시고 맨날 방송했어요? 네 여러분 사실 저는 21살입니다 고맙습니다 1살이 하는 거 자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브르사즈 술래잡기 할 건데요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 뒤에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? 와우 자 여러분들이 이 캐릭터가 되셔서 아오오니를 피해서 20분 동안 피해 다닌 후에 상자 안에 있는 빌모노 4개를 찾아서 탈출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? 아오오니와 캐릭터는 랜덤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블럭 보이시죠? 이 블럭을 뽑으시면 그 캐릭터가 된 거예요 자 호박은 호박이 아오오니입니다 누르겠습니다 네 오 스폰지 스폰지 앞으로 가주시고요 가주세요 뭐야 다이아몬드 블루 블럭 다음 어 금블럭 어 나도 빨리 뽑아야 되나 이거? 불안한데? 나온이 합니다 뭐죠? 어 저희블럭 다음 어 어 어 아 김녀님 어 어 어 어 어 긴장된다 아오니인가요? 아오니 아하하하 뭐야 왜 아오니 걸리고 말이야 너 욕심쟁이야 어 아오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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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뻐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자연스럽게 크로우 네 좋습니다 크로우의 능력을 보죠 자 보자 자 너님은 크로우 날라다닙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스킨을 바꾸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브로우스타즈의 날라다니는 캐릭터예요 자 그리고 앞에 보이는 캐릭터는 8비트입니다 8비트 안녕하세요 단지가 8비트예요 8비트 아 8비트의 캐릭터의 능력은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죠 보너스 네 보너스 목숨 게임처럼 한 번 더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 샌디 샌디 샌디는 본인 빼고 모두를 재워요 지켜보세요 샌디 오오오님 이렇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보이세요? 이렇게 자 그리고 엘프리모 누구야 너 누구세요? 저 요로로요 강력한 펀치로 상대를 날려버려요 날려보세요 날려보세요 와아 자 이렇게 상대방 나릴 수 있어요 엘프리모 엘프리모 엘프리모는 약간 이런게 명대사야 엘프리모! 이러면서 약간 엘프리모! 어 그러면서 합니다 자 그리고 와 이거 진짜 제일 좋은건데 레온 잠깐 동안 투명이 됩니다 오늘 태태기님이 하실거고 한 번 써보세요 은신 오오오오 몇초 몇초 몇초? 몇초임? 3초 3초? 와 짧네 그 대신 짧네 오케오케오케 저는 여러분들 하늘에 날아다닙니다 보여줄게요 자 보여드릴게요 쓸모는 없을거 같은데 와! 하늘에 날아다닙는게 아니고 앞으로 앞점하는구나 오케오케 점프를 한대요 어쨌든 크게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20분 동안 게임을 진행하고요 비밀번호 4개를 찾고 20분 후에 나가면 됩니다 목숨은 목숨은 딱! 한개입니다 그 8비트 빼고 아하하 뭐야 아오니 밥 잘 짓습니다 아오니가 오늘 아오니 비주얼 보세요 여러분들 무섭죠? 무서워 아오니 먼저 들어가 주시고요 게임 시작하면 들어가겠습니다 좋아좋아 자 저희도 이제 들어가서 시작하죠 음 내 이름은 크로우 이 집안에 엄청 거대한 잼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군 니네 그 소식 들었어? 응 그럼 그럼 가서 들어가서 우리가 그 잼을 몰래 가지고 나오자 그래 좋아 하지만 이 저택은 한번 들어가면 나갈 수가 없대 조심해서 잼을 찾도록 해 응 응 우리 흩어져서 찾아보자 그래 좋아 완전 좋아 오 이 저택에 그 그 보라색 잼이 있죠? 그게 있다고 해서 저희 아 그게 무슨 잼인지 모르겠지만 으아 야 뭐야 아 잠시만 잠깐만 아이 초반부터 너무하잖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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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해 진정해 알았어 알았어 아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이 집을 지키고 있는 보라색 괴물이시군요 아 잘ecua 들 아이 진짜 근데 진짜 무서워 자, 여러분들 하늘을 날 수 있으니까 잘 써야겠다 나약함 아, 진짜 무섭게 되겠어 아, 진짜 싫어 아, 또 재우면 어떡해 우리를 야, 샌디야, 너 그만 재우라고 나 좀, 어? 졸린 걸 어떡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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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봐, 멈춰봐 샌디야, 재워, 재워 샌디야, 재워봐 야, 난 아직 졸리지 않은걸 아, 옆에서 걸리네 계속 이거 능력 안 좋은데? 샌디 아, 이상한 아저씨가 쫓아와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음, 이 점반은, 못 속다는 아우니를 보이 주볼라카겠다 나는, 봐주면 없는 그런 아우니예요 으하핳, 그거야 니, 니, 니,니는 싹 다 가볍줌이 아칸다 아 무서워 나 졸린데 아 그럼 자 그래 잘자 아 움직이지 못해 아 샌드 능력이 좋네요 여러분들 얘 능력은 좀 별로인거 같아 좋아 오케이 아 잠깐 안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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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어떡해 자 오늘 여러분들 저는 관전회 하겠습니다 아 8비트 노래 좀 끄고 다녀가 시끄럽네 시끄럽네 반가워 난 죽었거든 힘데 아니 엘프리 뭐? 툭툭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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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툭툭툭 툭툭툭툭 왜 그러고 다니는거야 아무도 이 비트3를 믿고 살아나는 녀석은 없었죠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!! 아! 윈신은 왜 안썼죠?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나 늘 있는 거 다 알아 머리 비빙이 머리 비빙이 머리 비빙이 저 아온이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팔 비트 소리다 팔 비트 소리 아 죽었어? 자 팔 비트는 한 번 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팔 비트는 한 번 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어? 아 지금 위에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았죠?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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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고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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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비트 탈락 남은 것 누구야 이 아온이 심장 소집을 듣고 사례밤는 예산을 살았다 자 이렇게 다 죽었는데 한 명 남았다 누구 노루루 노루루가 남았구만 아 오늘 전원이 다 죽었는데? 너무 시시한거 아닌가요? 능력도 있는데? 아빠 나왔다고 흐흐흐 친구들 다 어디로 가버린거야 아 오늘씨 냄새를 맡은건가? 아무 냄새 안 났는데? 아휴 혼란을 추구는 안돼 아니 표정 왜이래 근데 너도 지금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했겠지? 아냐아냐 이 업계에선 네 얼굴이 착오라 이 말이야 시간이 거의 10분 정도 남은거 같죠? 절반이 딱 갔네? 아이씨 그냥 뭐 조용히 있다가 잡아야겠구만 이 업계에선 궁극기 쇼 정중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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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거기있는거 알고 있어요 으어어어어 나는 어린 꼬마 아이가 우는 목소리가 그렇게 감출맛나더라 하하하하 빼서 부숴버린거야 톡톡 동떡떡 동떡떡 뭐야 그거 나 바로 앞에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브롤사즈 아오니저택 탈출 실패입니다 아니 너무 잘하잖아 아오니가 잘해 거참 아